네 안녕하세요. 네일 프렌즈 봄봉 공장장 이재호입니다. 네일 프렌즈 봄봉은 단순한 네일 스티커가 아닙니다. 매니큐어를 해롭지 않게 편하게 사용하고 아이의 손톱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새로 디자인이 나와서 받아보면 이번에도 우리 아이가 참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네일 프렌즈 봄봉은 12번 바르고 말리는 작업을 거쳐서 탄생합니다. 아이의 손톱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미세한 공기구멍을 만들고 깨끗하고 선명한 발색을 위해 덧입히고 덧입히고 이렇게 12번을 반복하죠. 손톱에 닿는 면까지 생각해서 무독성 수성글루를 얇게 펴발라야 끝이 납니다. 네일 프렌즈 봄봉이 아이 손톱 물어뜯는 버릇을 고쳐줬다고 감사하다는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작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어린이를 위한 보람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2번의 손길, 손톱이 숨쉬는 미세구멍 안전하니까 안심되니까 그래서 네일 프렌즈 봄봉입니다.